LCK에서 약간 밀린 패턴이 납니다. 그리고 저렇게 두 개가 나오면요. 사실상 LCK에서 아예 안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한하게 괜히 못하게 한 것 같다고요? 그만큼 너무 극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심리전 정도 걸고 나중에 뽑아도 충분하단 얘기죠. 브레이브가 동료레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찍어누르는 형태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6승 2패 믿음의 픽이에요 진짜 오는 온플릭 그리고 그냥 대놓고 약간 레이싱 게임하듯 질주하고 그죠? 육관이 그냥 피하죠? 부딪치고 주실 듯한 듯합니다 여기 지나간다 예예예 지나간다 피해줬어요 벌써 왔어 이런 느낌이 아래쪽에도 봤는데 올빌릭이 여기 있네 라인드에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아크로스는 강조하신 대로 일단 드레드 움직임 언제나 탑은 순간이 빠지고 나서가 3번 어 약간 멀어졌는데 엘리스가 약간 멀어졌는데 아 날개 전멸 및 날개 펴고 살았습니다 순간 고치랑 버스 이런거 예예 누구? 누구? 예예예 자 영원광고로 일단은 벗겨렛 아아 스트릿점사 네 킬로즈 이거 봐야돼요 여기서? 네 여기서 킬로즈 자 고트킬 멍 으하하하 아야야 아 그 always 스티에아왕이에요 네도 이런 흐름이라면 샌박이 котré가 매우虐하다고 Sumager 마시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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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투에 대한 결단이 굉장히 빨랐어요. 어 여기 있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 쓰레쉬 장인이야. 이렇게 땡겨서. 정면으로. 아 또 만드는 앞서. 에이밍 위험. 아웃. 와. 세란까지. 기인이 오긴 맞는데요. 근데 이게 레넥. 도브 오기 전에. 도브 오기 전에. 도브 오기 전에. 제압힐을 좀 먹긴 했어요. 아프리카프리스도. 그래서 아프리카프리스도. 이런 거. 시. 자 부스트를 한 번. 혹시. 오오오오. 그냥 아웃. 이런 거는 완전. 조금 남아요. 남아서 아래쪽으로. 땡겨. 땡겨. 벌렀어요. 예. 예. 일단은 고추는 피했고. 근데 용이 가능합니까? 한 명도 살려버리지 말아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기회다. 센박 입장에서. 예. 아프리카프리스는 승부수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오오오오. 내릴 손이. 아칼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홈플릭. 죽고. 아칼리가 아칼리가. 도브 드디어 왔습니다. 도브 더블킬. 트리플킬. 물론. 네. 자. 3대2. 아우. 피했고요. 타워도 없는데. 다시 밀어라우스. 앞을 밀고 들어가게. 네. 기인까지. 아 다잡자. 다잡자. 자. 이거. 이거.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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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시간차 펜타가 나올 뻔. 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더 벌어졌다 그래도. 어차피 블리아 쪽에서. 그거 조금 더 벌어진 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네. 땡기면서 싸움위에 하여튼. 반성체로 열리긴 했는데요. 물론. 이거 쓰레쉬 때리다. 군대가 다 죽을 수 있어서. 우와. 아칼리. 아칼리. 진짜. 아칼리. 아칼리. 아. 아 이러면. 네. 계속. 네. 네. 그건 왜. 그냥 당겨줬는데요. 어. 그래서. 됐다 좋고 넣고. 안쪽으로 들어가도. 다. 1,300, 8,100. 하나팀 마웠구요. 상운영. 설비 장착 서점. 에이빙. 아아아아. 더블킬. 우와아아아. 웨이브 트리플킬. 크Luc. 오오오오오. 야아. 야 한번 잡자! 야 유카리! 진짜 잡았고! 타고도 없어요 바텀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완전 반피 회전 도끼한테 툭 맞으면 진짜 몸이 돌아가죠 절단난 것 같았습니다 몸이 신체 일부가요 억소리가 제대로 났을 것 같은 그런 데미지에요 그리고 목숨도 하나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항상 누림수는 되게 재밌는게 아프리카 프리스탄 젠다 이겨! 자 영웅업을 했고 전장의 지배자 하나하나 잡고 끝내자 그래도 아웃! 터스! 이후에 드레이븐 킬 업! 버드라케! 버드라케! 에이밍 쏜다에다가 자 들어와봐 펜타 욕신나! 펜타 욕신나! 펜타 욕신나! 펜타 욕신나! 펜타 욕신나! 펜타 욕신나! 나 초천사야! 그냥 만들어줘! 경기 끝내자! 중요한건 경기다! GG! 이제는 펜타 욕신나! 펜타 욕신나!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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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ar 내가 trash 우물다이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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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밀고 우물다이브 해줄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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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해줘 capaz pektじ Language 일단 좀 줘라 야 안 된다 안 된다 야 과인이면 안 돼 막 좀 줘라 야 좀 줘라 떼 흐 Yahoo 드레이븐 딜 파괴적이었죠 그러네요.